방지군 해천! 다시한번 처멸! 역시 유권 정기단! 야 128장 왜 없어? 아깝다 마지막이다 흠 들어오시오 각성하면 그냥 좀 필살기가 쉽게 나가는 것 뿐이지 강화는 없더라구요 필살 강화 치아압! 아이 그 살 다이어트 그 몸에 있는 지방을 빼주는데 정말 최고의 혀를 찌르는 휴가 에너지 뭔 요즘 사법만지기야 셀룰라이트 제거하는 유권 지리아야 아 지리아야는 역시 패인과 싸워야지 신러 텐트! 가자 지리아야 해적거 지랄이야 이 성우 장광 그 성우님이신거 알죠? 장광 그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나선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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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업중 오우 나선원! 섬 뭐 이따 써야될거 같습니다 혹을 나선원원 쓰고싶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걸! 나선 원! 호걸! 나선 원! 야 이.. 자꾸 내 스킬 스킵하는 것 같은데 얘? 걸렸다! 근데 장관 선고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오! 에이 에이 나선안보다는 다른 스킬 넣어주지 나선안은 미나토도 쓰고 다 쓰잖아 뭐 나루토 버전마다 쓰고 다른 것도 써주면 좋을텐데 좀 안타깝네요 이타치! 그래 토츠카이검이 낫겠죠? 아마테라스! 요오! 좋아 너에게 악몽을 다시 선사해주지 사스케! 가자 흐흐흐흐흐흑흐흑 너의 그 더러운 귀여운 것 엥? 너의 그 더러운 넌 약하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오가 증오가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오 지도리 맞고 아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 아마테라스 좋아 내 동생 귀여워 어 미안하다 우리 동생 음 많이 컸구나 아니 아마테라스 사스케 넌 약하다 넌 나를 재는 그릇이다 귀여워 아니 아 아마테라스 아니 어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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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약하다 날 쓰러뜨리고 싶으면 만왕 망원경 사련안을 가져와라 아 아 좀 걸려라 동생아 동생아 형이 새로운 새로운 슬법을 하나 했는데 걸려줘 으어 으어 으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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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방진 세뇨이겠다 와라 야 안 돼 아니 좀 걸려 야 걸려 아잇 걸리라고 으허 하아 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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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호호호호 흐으 추발! 넌 죽었다! 얼려베기! 튜! 튜! 허어어! 아야사카의 고격! 동생은 잡아야지만! 으아아아악! 오 개무시네 이거? 우워 오마에와 요아이 왜 약한줄 아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오가 헤헤! 내 동생 강해졌는가? 아 야 오이를 못봤어 아아씨 오이를 보고싶었는데 미나토 또 다른거 있나? 아! 또 뒤로가기 눌렀네 일단 봐보자 다운로드 얼마나 됐나 잠깐만 잠만 잠만 내가 스크린을 찍어놨어 는거 같 는거 같 기도하고 잠깐만 자 잠깐만 인터넷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맨산이이이어어어 맨산이이이이ерг 아니요 연결을 아냐 이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하... 아니... 아니... 에너스가... 에너스가... 아 미친거 아니야?